대전시는 원룸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 인근 주유소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합니다. 13일 자운대 주유소를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는 동구의 SK대동, 중구의 현대명품, 서구의 남산용문, 유성구의 진성, 대덕구의 충청주유소가 안심택배함을 운영합니다. 그동안 택배 물건을 받을 때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많아 이번 택배 보관함 운영을 통해 인근 주유소에서 택배를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